우리 애진 우리 애진 애진 들고 안아주고 특성 특성 좋아 마스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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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죄송합니다 쏘리 스크린 자 안마 제가 방제를 바꾸고 싶은데 이제 이 스멜 자 오 오래들아 안했어 오래들아 흠흠 느느느느 왜? 왜 떼? 왜 떼? 왜 떼? 왜 떼야 돼? 텔만하지 않아? 지직거린다구요? 제 탓 아니에요. 마이크, 플레이스맵, 스트리밍, 링크. 아...아닌다. 줘야 되나? 선물 받아야 되나? 왜 1등 아이디 있어? 불만 있으면... 불만 있으시면 말해주세요. 피드백하게. 아... 요즘 인생이 힘드니까... 귀찮게 하는 거 질색이거든요. 귀찮... 저 요즘... 아 너무 힘들어서... 인생, 인생 재미없고 힘들어서... 운동이 진짜 제일 재밌어.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지. 진짜 악착같이 하고 있어. 진짜 너무... 아...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. 맨날 맨날... 하루마다 머무게 되면서... 오늘 0.3 쪘다 하면서... 이 짓거리 계속 하고 있어요. 맨날... 하루에 바나나 5개씩 먹고 있고... 닭가슴살... 그리고... 제 스커트... 20개 3세트 하고... 푸시옵... 푸시옵 몇 개 하는지는... 말 안 하겠습니다. 진짜... 너무 힘들어, 푸시옵. 진짜... 적개씩 3세트 하고... 과일 먹고... 물만 지금... 거의 하루 종일 먹고 있고... 이게... 걸러서... 이렇게 걸러서... 아... 사인애 2... 그거여? 그거... 습관적으로 했어... 아... 형! 뭐지? 뭐지? 이 형 들어온 건가? 안 들어온 거죠? 아직 들어온 거 같은데? 뭐야? 하영? 형 말 안 들리고 범현이 형 말 들리는데? 어 하영? 요 요 요 요 내 돈에 보여요 돈에 보여요 돈 통지야 또 아 통지 쳤어? 하하 미치 아니 형 통지 안 찐 줄 알아 안 또 받았어 아하하 이제 이제 그거 다시 한테입니다 경기 치고 승동하고 있는데 극남으로 오갔는지 말이 있겠어 내가 이겼으면 이겼으면 기분이 좋아서 다인데 아 형 일을 해줄라 그러지 아 소리 짓독마 소리 짓독마크 들린다고요? 잠시만요 아무튼 이제 샘샘이야 그래 근데 어제 진짜 너무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나쁘잖아 어차피 가봤자 줬다 울었을 거예요 이제 되죠 여러분 목소리 그냥 개진상이었을 거야 요즘 요즘도 우냐? 그래라이 등심 아 잘 안 울긴 하는데 왜 뭐하고 말 안 해 왜? 말하고 있지 나 채팅이 이상한가 보지 뭐 뭐하고 뭐해? 뭐야 나 마이크 안 든다고요? 저 턴 안 들리는데 마이크? 어 나도 안 들리는데 나 제발 아까 보게 무릎펫 듣고 있네 둘 다 맞춘 이 자식아 아 그래요? 아 그럼 저 디스코드 못하는 거예요? 이랩이다 이 자식아 턴 이 자식아 피해주고 이 자식아 턴 턴 근데 제가 그럼 잠깐 빼고 있을까요? 막타 아악? 아니 이걸 먹어? 싸이오님? 네 이게 이게 제가 중국 그 스트리밍 한 날 있잖아요 이틀 삼일 전인가 그때 그때 관계자분이 이거 빼셨거든요 연결 왕호 왕호 헬스에 뺏겼어 헬스에 뺏겼다고? 한쪽밖에 없어 뭔 소리야 그게? 아 진짜요? 여기 티어 실버냐고요? 이게 그 그러면 그때 그분이 빼신 연장선은 그럼 어디 있는 거지? 이거 넘볼 수 없는 곳이다 이 자식아 분명 그분이 빼셨거든요 누구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대신 놀아줄게 졸레인 신났네 아 아 너넷 действительно 이거 왜 이래? 두 개 팔면 되나? 얼마냐 이거? 쓰읍 후- il 기다려야겠다 하하 하하하 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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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타깝냐 하 와 이렇게 하면 내 CS가 한차에 밖에 안 된다고? 어 어느새 살아비하다 뭐 피즈 와이엇스!! 마이크가 안들고있었네 이건 몰라서 금 모양이 왜이렇게 화났어 금 모양이 너무 화났데? 뭐가 작전하네 지금? 제아sec입니다 방송중이라 왜 안맞아줘 형 아 어 근데 언제 4렙 찍었지 나? 갑자기 기억이 없는데? 왕 어떻게 꼬만있어 정말 안타깝다 왜? 왜 그래 근데? 너 설정을 잘못 만졌나봐 그.. 중국방송이랑 뭐 하면서 이벤트 한다고 아.. 왜 이래? 왕호 라인드 잘하고 있다 야 왕호 카지랑 반반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화났어 이 형 막타 이 자식아 마이클을 어디서 찾아와야 될까? 왕호 메탈 나갔다 왕호야 메탈 잡아라 메탈 잡아라 메탈 잡아라 왕호 메탈 나갔다 왕호야 왕호 메탈 잡아라 괜찮다 왜 세팅을 잘못한거야? 아 그니까 원래 괜찮았었는데 그 이벤트 매치 뭐 하면서 했는데 그 이벤트 매치 뭐 하면서 했는데 왜? 어.. 난 몰라? 왕 어디갔어 왕호 탈주했어 내가 나중에 죽으러 올게 잠깐만 아아 이거 빨리 라인 밀고 이거 연결상 끼우고 올게 여러분 금요형이 지금 너무 하나 있어 지금 이거 이거만 된거죠? 어 화난 김에 맞아 이 자식아 맞아 이 자식아 맞아 이 자식아 마이크 입냐 이거 눌렀다 마이크 입냐 이거 눌렀다 저 지금 왕호랑 하고 있어요 왕호랑 눌르면 되나요? 어 금방 올거야 아아아아 어? 들림? 방금 마이크 들어온 소리 들렸어 스틱 소리 들렸거든 아직 안들리나보네 왕장? 아아아 아아아 숙소에서 딴게임 못해? 나? 어 우리 휴가 때 돼 불렀다 그래 휴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야 우리 연습날이야 근데 너 볼래 일단 우리 게임 왜 왜 큐리해 근데 하핳 피해봐 이 절식아 아 뭐야 왕호 오늘 왕호 오늘 뭐 다시 보비치 와야해 뭐했어? 몰라 상타 왕호 보여주나? 보이지나? 아아아아아아 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저거 방송을 꽈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방송 다시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쟤? 아아아아아아 그런 거 없을걸? 디스코드라서?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엔 답답한 거? 아 네 안 들리라고 근데 답답해 보이네 아 디스코드 그런 거 상관없어 왕호야 그 디스코드 설정에 보면은 저 왜 다시 보고 사용자 설정 들어가 보면은 음성에 보면은 녹음 장치 있거든? 그거 제대로 돼있나 봐봐 마이크 그거 만져봐봐 이분 왜이렇게 잘하지? 님 한계 감사합니다 흠흠흠 디스코드 어 예 첫판 있어 아아아아 어? 야야야야 말해봐 뭐야 안돼 그 설정 아래 그 톱니바퀴 왕호야 톱니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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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모양이 많이 화났네 이거 들려요? 나 왜 목소리가 안 들리지? 나 왜 목소리가 안 들리지? 난 난 난 난 안 들리는데? 안 들리는데? 아아 안 들려요 저 어 저 이제 스피커가 안 들려요 아아 일단 쟤 깸 소리 안 들리는데 아직도 이상해 쟤? 아니 그니까 아 그러면서 뭐 디스코드 들어가라고 그냥 계속 그거 아 뭐야 이상한 사람들 왔어 잭 누구야 광태 광태 미 미 빅보발 틀려? 이상한 사람 들어있어 종원아 이 방 일단 해체 흇 미니 빅보이 아 마이크 아 디스콘을 노출해가지고 아 마이크 안됐다고 아 마이크 아이랑 멈추 하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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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면 전화 안 돼. 아 오늘 아 준식이 형 방송이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. 아 이거. 아 이거 욱하지 마세요.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욱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. 두유팁이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뭐라 하지 마세요. 친구 뭐라 하지 마시고. 친구 문제 아니니까. 친구 문제 아니니까. 친구 문제 아니니까. 친구 문제 아니니까.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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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가요 오리아나 갑니다 오리아나 커밍 오케이 하고 와우 딜을 패시브로 넣었는데 자 음 왜 이렇게 악해? 아 운동하고 싶다 운동하러 가고 싶다 이럴 때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잘 풀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쎄 아 예 아 아 아 이럴 때 이더블를만 주면 됐다 아 아 아 아 서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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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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